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미디어 A님을 모시고 최근에 전격적으로 입수한 투표지 분류기를 해부한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통한 분이 파악하신 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가끔 뵙는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뵙니까 옆에 있는 것과 똑같네요. 뭐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대선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보시니까 대개 어떻습니까? 감히. 미국 선거가 4.15 부정선거 대자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제가 방송 중에 했었는데요. 너무 흡사한 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우리가 4.15 부정선거 때도 투표를 실제로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나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몰아줬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당일 투표에서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현상이 보였고요. 그리고 우편투표죠. 사전투표가 개폭되면서 투표가 역전되는 이런 것이 미국 선거와 거의 협사하게 지금 대자뷰다. 똑같다. 미국도 보면 바이든이 이긴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실제로 표를 개포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박빙인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이겨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뭔가가 이게 미국 선거가 어떤 무슨 그림자 이렇게 손, 검은 손이 이렇게 지금 들여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정밀하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데이터를 접근하면 좀 더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제 느낌은 그렇다는 거죠. 그건 상당히 우리가 직접 로우 데이터 같은 걸 만질 수가 없고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보도 같은 데서 나오는 약간의 그런 증거들 이런 부분들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 한번 리서치를 해볼 필요가 굉장히 있겠네요. 네. 저도 미국 선거가 저희와 너무 흡사한 점이 많아서 지금 우편 투표가 대량으로 파괴되고 있고 버려지고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부가 미국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코로나 문제를 주정부들이 민주당과 그 사람들이 코로나를 앞세워서 굉장히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표율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상승이 되는데 대한민국 상황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4.15 총선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역대 최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역대 최고가 되는 것도 보면 완전히 판박이다.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죠. 네. 지금도 보면 우편 투표가 미국 사회도 6천만 명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데이터를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선거가 굉장히 뭔가 우편 투표 속에서 뭔가 이렇게 큰 변수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 우편 투표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투표 방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편 투표가 진실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미국 선거도 아주 거짓의 오염이 돼 버렸다. 이미 아주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2018년도에 지방선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사전 투표를 구성하고 있는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 가운데서도 특히 우편 투표에 해당하는 관외 사전 투표의 조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더라고요. 박주인 변호사도 추적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편 투표에 우체국을 직접 전화를 해보면 몇백 표 차이 나는 건 예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체국 담당자가 강세구 선관위에 전달한 우편 투표 수와 실제로 개표되어 있는 숫자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죠.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질문을 하지만 중앙선관위나 강세구 선관위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날드 트럼프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한 거냐. 우리가 흔히 맨 처음에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를 추적해 나갈 때 했던 땀발마적인 비명. 어떻게 이것이 통계적으로 가능하냐.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처음에 4.15 부정선거 이슈가 터지고 난 이후에 모 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사회가 보면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황을 봤을 때는 부정선거가 이미 상당한 주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보였다.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이고요. 특히 제가 정확하게 로데이터를 아직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어떤 카운티는 125%가 투표했다. 저 파주 진동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 중복 투표도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요. 우편 투표를 하고 실제로 현장 투표를 나가도 이게 제대로 된 확인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복이 돼버릴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가 그 중복 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중복 투표를 할 것이냐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출창 이야기했던 공화당 당원들이 부정 투표를 하실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보이고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든지 아니면 어떤 세력들이 참여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병호 TV나 또 미디아 AS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보도를 좀 해야겠네요. 저도 이제 미국의 투표 상황은 로우 데이터나 지금 AP를 통해서 전달받은 숫자 그리고 일시에 저도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미시간 같은 경우는 10시 25분하고 10시 45분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10시 25분에는 한 1만 표 차량이었고 10시 45분경에는 트럼프가 분명히 1만 8천 표로 앞서가고 있었어요. 증가 추세였습니다. 1만에서 1만 8천. 그러나 11시쯤 무렵에 데이터를 보니까 무려 1만 표를 또 역전이 돼버렸죠. 1만 8천 표로 버려가는. 그래서 저는 시간 순으로 보면 실제로는 표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면, 증가 추세였으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증가 추세였으면 시간 순으로 봤을 때 계속 증가하는 것이 원래 자연스러운데 증가하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반전이 돼버렸다. 그건 저도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제가 그 투표에 실제로 그날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구글의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해서 리프레쉬하면서 숫자를 적고 있었는데 숫자를 적다 보니까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불현덕 들었거든요. 갑자기 마이너스 증가를 한다. 그리고 역전이 돼버렸다. 이건 저도 이게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협조를 해줘야겠네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분야에서 좀 분야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관위 선거하는 주체를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중앙선관위하고 지역선관위 이 주체들 중에서 다 가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지금 가담한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선관위 가보면 특히 경주선관위에 양남면 제2투표소에 관여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들은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물어보면 경주선관위가 시행했다 하면서 심지어 공문도 지금 경주선관위가 시행한 것처럼 공문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경주이나 전국에 아홉 군대 설치했던 임시특별사전투표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별투표소 문제인데요. 지금 경주선관위에 분명히 제가 주무관님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은 아는 바가 없다. 아니 그런데 담당 주무관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회의록이 있을 수 있으며 경주선관위 회의록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경주선관위가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냐 이거죠. 결국은 경주선관위 도장도 지키지 않은 공문을 가령 공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고했다고 우기는 중앙선관위가 저는 그래서 선관위가 사칭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 군, 구 선관위만 투표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선관위와 이렇게 특별시 선관위 이런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는 투표할 권한이 없거든요.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선관위, 중앙선관위 관리법 그 법에 따라서 틀림없이 중앙선관위는 투표할 권한이 없는데 중앙선관위가 투표로 행위를 한 불법 행위를 한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만히 참는 것 자체도 저는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사회다. 그리고 명확한데 이걸 어떻게 선거를 무효로 돌리지 않을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미국 선거도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무효선언이 돼야 되는 거네요. 지금 미국 선거도 보면 주 선관위가 절차를 고의로 어기는 게 아니냐. 그런 경우가 의심이. 연방헌법이나 연방의 규칙에 따라서 선거일까지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선거일 전까지는 우편투표가 도착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고 마땅한 건데 이것을 마치 코로나를 핑계로 여러 실제로 절차들을 간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을 알 수 없는 투표지들이 그냥 막 들어오게 방치하는 상황. 이건 주 선관위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공병호 TV 송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송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좋은 방송을 다른 분들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 SNS상에 밴드라든지 또 클럽이라든지 가계가 계신 분들은 URL 같은 것을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좀 보시지 않겠느냐. 모든 곳이 다 개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어제 바실리아 조슈아 님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와 조슈아를 아주 친하게 해서 구독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실시간 방송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PC 집에서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실시간 방송이 보이지 않아요. 블록킹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이 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고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인간 취급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실제로 알고리즘이나 로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조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결국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이고 권력을 쟁취하는 자들이 부정한 자들이다. 이런 것을 반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이 아주 심해지게 된 것이 9월 7일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발표가 되면서 그 이후에 특정 채널에 대한 그런 송출량을 대폭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시게 되면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280명이거든요. 최소한 이 방송 중에 한 1,500명이나 2,000명 정도 과거에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줄여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카피를 하셔가지고 더 강하면 광장에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많이 공유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또 곧내 가지고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얼마 전에 보니까 전격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입수하셨대요. 네. 국토본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매입을 해서요. 공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다량 이렇게 매입을 해서 저희가 일단 한 대를 먼저 분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분해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을 했고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회로까지 탐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디어에이에서 이제 방송하신 한 시간 분량 방송을 제가 오늘 새벽에 아주 이른 시간에 보고 그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여 가지고 일부를 제가 또 양해도 없이 그렇게 공병호 TV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더 상세한 내용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부랴부랴 모셨는데 한번 오늘 차분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PPT는 제가 통제를 하니까 번호를 말해 주시면 계속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 장치가 저는 노트북 조작기다. 노트북 조작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면 3번 슬라이드에 딱 적어 놓으셨네요. 네. 3번입니다. 이 노트북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름하고 있는 노트북 조작기다. 실제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면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능만 있어야 되는데 노트북에 직접 다이렉트로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어서 결국 뜯어본 결과 제가 열심히 주창을 했지만 노트북 조작기다라는 사실을 주창을 했는데 결국 확인이 된 겁니다. 노트북 조작기다. 그럼 상당히 중요한 이번에 그 점검을 입수한 거네요. 그게 이제 그동안은 가설로 노트북 조작기다 이렇게 주장해 주신데 그걸 이제 실물을 뜯어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노트북의 이미지가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노트북 조작기가 가설이 아니고 그냥 그게 일종의 사실화된 거네요. 네. 팩트고 사실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중앙선관위와 업체 간에 이미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는. 기술적으로 뭔가 장벽이 생기고 에러가 많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기술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결국 노트북으로 직접 연결해서 노트북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난 게 아마 2014년 이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투표지 분류기를 보니까 그 안에 차츰 설명을 하겠지만 USB 허버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4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오늘 인터뷰의 큰 구성이죠.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눈 게 4번의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노트북 분류기, 노트북 조작기라고 말하는 제가 그것을 분해를 했을 때 한 중요하게 물론 조그마한 보드도 있었지만 4개의 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메인보드, 이미지 보드 그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보드 그다음에 네 번째로요. 스캐너, USB, 커넥트 보드라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모터 드라이브 보드는 3개가 있었어요. 같은 종류의 장치가 보통 보면 캐비넛, 투표지를 100장씩 저장하는 캐비넛이 있는 그쪽에 모터 드라이브 보드가 있었는데 이 모터 드라이브 보드는 동일한 것이 3개가 있었다. 모듈이 길게, 그것이 이어져서 길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나중에 상시하게 설명하겠지만 4번인 스캐너, USB, 커넥트 보드를 다른 색깔로 처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스캐너, USB, 커넥트 보드를 이것을 붙였던 것은 결국은 이 한털이라는 시스템이 이미지 프로세싱을 순수하게 칩 단위로, 이렇게 장치 단위로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결국은 노트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스캐너, USB, 커넥트 보드 그래서 결국 어디에 연결하느냐 노트북에 연결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4번이 중요한 거네요. 네,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 기술적으로 뭔가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렇게 스캐너를 그냥 노트북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식 아주 값싼 방식으로 해서 결국 윈도에서 결국 윈도, 윈도 10이죠. 운영체제에서 뭔가 처리가 되게끔 해버리니까 운영체제 안에서 돌아가버리니까 결국은 조작, 노트북이 되어버린 거죠. 노트북 조작기가 되어버린 거죠. 노트북 조작기의 실마리는 4번인 스캐너, USB, 커넥트 보드가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5번의 그림이 이게 전체적으로 분해를 대충한 이미지거든요. 왼쪽부터 메인보드고요. 가운데가 이미지 보드, 그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보드, 또 모터 드라이브 보드, 또 모터 드라이브 보드입니다. 같은 겁니다. 3개가 줄줄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1.5m 정도 폭의 기계 장치가 되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직사각형. 이게 한 3, 40kg는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아주 무거워서 혼자 들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기계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선감에서 촬영한 그런 선거계 표 중에 고작이 나가지고 개최하는 관계의 긴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그때도 보여줬던 게 메인보드만 달랑 보여주고 이미지 보드라든지 모터 드라이브 보드 이런 보드들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것만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하나 메인보드, 이미지 보드, 모터 드라이브 보드 이렇게 해서 이제 스캔 USB 커넥트 보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 거죠? 예, 예. 지금 일단 메인보드부터 보시면요. 메인보드 보겠습니다. 예, 메인보드는 메인보드처럼 보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메인보드죠? 예, 예. 메인보드를 보시면요. 제가 빨간 것 3개와 노란 걸 하나를 해놨거든요.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빨간 것이 실제로는 중요한 부품들입니다. 중요한 부품들이고 노란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USB 허버 칩이거든요. USB 2.0 허버 컨트롤러입니다. 이 허버가 사실은 보드에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는 고의적으로 뭔가 노트북에 별도로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허버를 별도로 두기에는 뭔가 이렇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두거나 만약에 저 뜯었더니 안에 공유기가 있다 이러면 민망하니까 보드 안에 그냥 포함시킨 거죠. 포함시켜서 허버를 별도 장치로 이렇게 사서 이렇게 넣지 않고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이렇게 허버를 안에 구성했을 뿐이다. 그래서 별도로 허버를 구매해서 저기다가 넣어놓은 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메인 CPU거든요. M32C라고 하는 V자가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M32C VB 이게 MCU라고 마이크로 프로세스거든요. 이게 기계 작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주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메인 CPU가 있는 것을 메인보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메인보드인데 이것은 2018년 버전 그러니까 구리 선관이나 지금 중앙선관위가 시원했던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칩입니다. 그런데 이 성능이 떨어지는 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브로 동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마스터로는 노트북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슬레이브 종놈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능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럼 2018년도에는 이렇게 ARM, ST에서 쓰는 ARM 칩으로 바뀌었냐. 그것은 이 앱 칩이 단종이 됐습니다. M32C라고 하는 칩 자체가 단종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변경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얘가 10번입니다. 10번입니다. 르네사스 이렉트로리기를 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품명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M30845FWGP인데요. 이 칩은 시장에서는 구할 수 있지만 제조사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중단됐습니다. 2005년도에 생산 시작했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2010년에 우리 중앙생관이 한털 시스템에서 장착을 했던 거고 지금 2018년에는 이미 단종이 됐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버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FPGA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딱히 있는 것이 FPGA거든요. 사이클론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 이 사이클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품이 밑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테라라고 하는 인텔 자회사입니다. 인텔 자회사가 만든 칩인데 이 P1 1C20F400C8N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지금 현재 구매하려고 눌러보면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도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돈을 주하면 재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그런데 이 칩도 마찬가지로 필드 프로그래머블 데이터 레이라고 해서 FPGA입니다. 그런데 FPGA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빠른 고속의 I.O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 연산과 같은 아주 빠른 연산을 처리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어쨌든 프로그래머블이다. 이런 칩들이 지금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2018년도 모델에 보면 자일링스 FPGA가 있었습니다. 아마 두 개가 성능이 이번에는 FPGA가 두 개가 있는데 합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짜리 두 개를 합쳐서 300짜리를 붙여놓은 거죠. 실제로는. 2018년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는 두 가지 칩도 단종으로 인해서 2018년 중앙선관위가 사용하는 그런 분류기 노트북은 결국은 사양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었네요. 단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칩 자체는 보통은 이런 아주 칩들은 오래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밴드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장시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판매해야 되는 제품이라고 하면 부품을 미리 사거든요. 몇 천 개씩 몇 만 개씩 사서 재고를 축적을 해서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재고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중앙선관위 외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그 계획에 따르면 뭐 그렇게 만 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계속해서 칩이 단종돼 버리면 결국은 리버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한 13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번 얘가 지금 얘도 자일링스 FPGA인데 2018년도 모델에 보신 칩의 칩보다 낮은 버전입니다. 이것도 지금 단종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FPGA고요. 밑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11, 4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제품 보러가 그대로 있습니다. FPGA라고 하는 거고 자일링스에서 제조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2018년도 모델과 거의 합사하다. 그래서 2014년 모델과 2018년 모델이 사실은 같다. 성능은... 같은데 그냥 단종되면서 칩들이 세 가지가 단종되면서 그냥 조금만 그냥 바꾼 거네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별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그 종이 걸림이나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에러가 계속 리포팅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마 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장치에 약간씩 약간씩 있었을지 모르지만 회로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까지 미디어 A님이 세 가지 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8번 슬라이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다 단종되면서 2018년에는 새로운 기종을 선택하는데 뭐 거의 성능은 다 같다는 것이 미디어 A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요 세 가지의 칩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5번 정도의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과 빨간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각 USB 커넥터가 보이시죠? 사각 커넥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노란 제가 정선을 그어놨는데 이 제품의 번호를 갖다 따라가 보면 720114거든요. 이 제품 번호 NEC 720114 이것을 따라가 보면 얘가 USB 2.0 허브 컨트롤러입니다. 허브입니다. 허브. 그러니까 이게 11개의 허브 컨트롤러라는 이야기죠? 네. 허브고 실제로 이 허브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브거든요. 그대로 USB 허브 5포트짜리 아니면 8포트짜리 사면 시중에서 사면 하나 꼽으면 구멍이 4개 더 늘어나는 그것이 그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보드에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엄청난 그런 좀 의심스러운 점이네요. 네. 원래는 왼쪽에 있는 빨간 것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빨간 거. 이게 뭐냐면 이 제품도 NET 칩 해서 NET 222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도 찾아가 보면 USB 2.0 버스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버스 컨트롤러. 이건 허브가 아니고요. 그래서 버스 컨트롤러가 뭔 뜻이냐면 이 메인보드 그러니까 지금 이 분류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정보를 노트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USB 2.0 포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칩이거든요. 이 칩만 있으면 사실은 노트북하고 통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 칩을 더 섞어서 바로 그 앞단에다가 붙여가지고 USB를 하나만 꼽는 게 아니라 무려 4개로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놈이 문제네. 이 놈이. 네. 노란 부분이. 이 놈이 문제네. 그리고 이 4개. 이 4개인데 2개는 찾았는데 아직 2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몇 번 했나요? 몇 번 스트라이크 나옵니까? 17번입니까? 지금 그게 한 뒷장에 나오고요. 지금 그냥 순서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이 안 돼서. 지금 그래서 바로 그다음 자 16번 보시면 16번 보시면 이게 이 NEC 720114 칩의 다큐멘트 문서거든요. PDF 문서거든요. 매뉴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USB 2.0 허브 컨트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보면 정확하게 이 제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USB 2.0 아주 고성능의 2.0이면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합니다. 인베드 장치는 보통 1.1 정도 수준에서 그냥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2.0을 그때 2010년도에 2.0을 썼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2.0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나 결국은 이미지를 노트북으로 이 기계 장치하고 아무 관계없이 연결시켜 버리기 위해서 이런 고성능, 그때 당시에는 고성능이었죠. 칩을 갖다 붙여놨던 거죠. 그리고 그 밑에 17쪽을 가보면 이게 NET 227입니다. 227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을 살펴보면 USB 인터페이스 아이씨입니다. 로컬 버스 투 하이스피트 USB 2.0 컨트롤러 이것은 그냥 장치에 흔히 붙을 수 있는 칩인데 앞에 허브 컨트롤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메인보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6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허브 컨트롤러가 붙어있는 노란색 이게 붙어있는 그래서 한 참가하신 현실 왜곡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저 허브로 여러 연결을 도모했다는 거군요. 이 말씀 맞는 거죠? 네. 지금 안에서 그 장치 안에서 무려 4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배선을 전부 추적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장비가 없고 그렇게 탐색할 만한 루페라고 거울 돋보기입니다. 큰 돋보기 이런 돋보기들이 없기 때문에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육아도로만 확인했는데 배선을 전부 따라서 회로도를 아마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꼬마 도련님 일이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그렇게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 쭉 이야기를 거쳐서 마지막에 짱 하고 결론을 하고 그 결론을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나가는 거니까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조급정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급정이 이렇게 6.25 동란을 겪은 민족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내려오는지 안 오는지 피나가야 되는지 바로 결정하고 바로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을 깊고 살았기 때문에 방송한 지 한 30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결론을 내려달라 이렇게 재미있게 달성하시는데 꼬마 도련님이 헐 죄송합니다. 좀 빙빙 도는 느낌이라.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아주 쉽게 이번 인터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쫓아가서 딱 보면 나중에 아 이거구나 이렇게 나올 거니까 조금만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를 했고 19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캐너죠? 네. 스캐너입니다. 스캐너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경악을 좀 하는데요. 선관위는 이걸 이미지 센서라고 그랬습니다. 스캐너가 아닌 이미지 센서다. 이미지 센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20번 슬라이드 보시면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저희가 찬찬히 드리다 보니까 20번, 20번 20페이지요? 20페이지. 슬라이드 20입니다. 보니까 이 제품 빨간선에 있는 저것이 스캐너입니다. 그런데 부품처럼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제품으로 안 보이는 스캐너 우리가 흔히 쓰는 스캐너 있지 않습니까? 슉슉하는 거 있죠. 평판 스캐너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페이지를 종이를 끌어덩여서 스캐닝해 주는 아주 조금 비싼 모델도 있는데 비싼 모델의 스캐너죠. 실제로는. 이 스캐너가 껍데기 플라스틱을 다 버려버리고 프레임을 버리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 21페이지를 보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체가 원래 그런 스캐너나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강점 있는 업체죠? 네. 한털이 그전에 만들어 팔던 제품입니다. 상업무 하던 거는. 네. 위조 스투표 강렬 스캐너를 그걸 구매를 해서 실제로 제품을 제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이게 21페이지를 보시면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USB 장치에 노트북에 탁 꽂았어요. 꽂았더니만 바로 장치 이름이 뜹니다. HGS 3000 스캐너라고요. HGS 3000. 이건 모니터상에 떠있는 화면을 캡처했기 때문에 좀 흐린데요. 21페이지에요. 이렇게 노트북에 표시가 되는 거죠. HGS 3000 스캐너라고. 그래서 그 HGS 3000 스캐너로 어떤 모양새냐. 22페이지에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털이 만들어 팔던 HGS 3000입니다. 이게. 이 스캐너를 사실은 껍데기를 버리고 몸체를 버리고 알맹이만 쏙 빼가지고 그 안에 투표지 분류기라는 그 장치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스캐너는 600dpi라고 하는 아주 고해상도의 칼라 스캐너죠. 칼라 스캐너. 이 칼라 스캐너를 그냥 장치 안에 넣어놓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벗었을 뿐이지 그냥 스캐너를 그대로 넣어놨다. 그러면 이 투표지 분류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투표지 분류기가 종이를 옮겨줄 뿐이지 이런 것은 결국 이 스캐너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있어 보시죠.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계시는 최영호님이 지폐용품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차량만 끌고 오시면 됩니다. 아마 대구에 내일 차량 시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오늘 이 방송 마치자마자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의 내일 시위 전국 일정 주요 전국 일정을 바로 일면 톱 기사로 올려놓겠습니다. 그거를 아까 올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이나 이때는 꼭 전국 시위 일정을 메이저 신문들이 안 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면 되시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지 센스라는 것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이미지 센스 이렇게 마치 인베디드 장치가 뭔가 이미지 처리하느냐 뭔가 개발되었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2004년 그 이전에 아마 진행이 됐을 텐데 어느 순간 국민을 속이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자 여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본인이 좀 익숙하게 가는 그런 SNS 페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가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카페라는 부분에 좀 공유를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이런 세상이 올 일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런 방송이 송출되는 것 자체도 뭐 현저하게 줄여나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 같으면 뭐 이 방송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해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면 유튜브 환경이 너무나 악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봅니다. 이런 세상이 올지는 생각 안 했는데 자 그럼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한털 시스템에 대해서 과거에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이 제품을 상당히 주력 상품으로 팔았더라고요. 한털 시스템에. 네. 한털이 한글과 컴퓨터에 사실은 매각되기도 하고 자회사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한털이 이렇게 뭔가 대주주가 변경되기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기업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지금 뭔가가 기술적인 타협이 선관위가 오다를 내리고 실제로는 그 한털이 거기에 수긍하는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왜곡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기술적 왜곡이 한 번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분류기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오더가 내려졌기 때문에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개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의 문제 때문에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23번을 보면 원래 이 상품이라는 것이 위조수표 간별기능용으로 사용을 많이 됐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제품 그대로입니다. HGS 3000이고요. 결국은 위조수표 간별기능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수요자가 위조수표 자체가 이제는 통용이 안 되고 고액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위조수표 간별장치 위조수표를 좀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매출이 급격하게 줄면서 아마 이것을 포기해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의 엑스 칼리버 님이 어떻게 질문을 던졌는가 하니까 비전 간별 시스템이네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위조수표 간별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스캐닝만 해서 그냥 위조인지 아닌지 그것은 크게 한번 놓쳤다고 해서 별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걸 바꿨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지만 투표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하고 이미지 처리를 그것도 윈도 운영체제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운영체제 노트북이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는요. 외부에서는 어떤 해킹 가능성에 그런 것도 무한대로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계속 파워포인트 자료만 보이니까 본거사에 얼굴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조금 시청자들이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으네 얼굴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얼굴 좀 보시죠. 봐야 나에게 들어가는 남자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제하니까 가끔가다 너무 이렇게 정보를 좀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ppt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답답하게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빽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얼굴 봐 이렇게 그러면 또 제가 가끔가다가 ppt도 보여주시고 얼굴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오퍼레이팅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메인보드 두 번째는 스캐너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남은 거가 네. 이제 USB 허브 문제죠 네. 허브 문제를 이제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한 게 25페이지예요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단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모델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 모델에는요 2010년 모델이 이랬으니 2018년 모델은 더 심각할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USB 2.0 허브 문제를 지금부터 다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보니 좋다고 하니까 자꾸 얼굴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25쪽인데요 USB 2.0 허브 문제인데요 네. 지금 그 바로 26쪽으로 가시면 허브를 제가 이렇게 실제 쓰고 있는 허브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USB 2.0 허브인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을 허브에다가 해결해 놨잖아요 네. 그러면 통신이 되거든요 네. 너무 확실하네요 통신 기능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겁니다 USB 허브를 쓰면 저렇게 노트북 휴대폰에 탁 꽂는 순간에 그냥 통신이 돼버리는데 통신 기능이 있니 없니로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 사실 뭐 게임 끝났네요 USB 허브를 준다는 게 그냥 그거는 바로 IM 통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야 통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신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그냥 환결해 놓고 그렇다면 심지어 노트북이지 않습니까 노트북 노트북이 운영체제를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윈도우 10에 뭐 이렇게 해킹이라든지 뭐 저기 자연 소멸 그러니까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뭐 투표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을 딱 조작할 수 있도록 아니면 투표 전에는 이 프로그램 돌아가다가 투표 끝나면 싹 지우고 흔적도 없이 스스로 이렇게 스케줄돼서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그거 누가 아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심지어 또 성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정비 사업이란 걸 최근에 끝냈을 겁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가량 주고 입찰을 해서 진행했는데 아니 재판 중인데 투표지를 분류기를 정비하는 게 그것도 2년에 한 번 하루 써놓고 정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된다 제가 열심히 말이 안 된다 여기 보니까 김영봉 님이 오늘 그 허브 컨트롤러 허브 컨트롤러 허브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조작기에 대한 설명이 100% 이해가 됐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잘 쓰고 있는 걸 보여줘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말하는 건 완전히 비상식적이고요 기술자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권이 워낙 회개하니까 이 정권이 워낙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엑스칼리버 님이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답을 좀 해주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공정에서 비전 시스템으로 컴퓨터로 이미지 처리를 해서 분량을 판별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용 컴퓨터로 만드는데 노트북으로 하면 처리 용량 문제를 놓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RS-232가 노트북이나 하는 통신입니다 정확히 지적하신 건 보통은 비전 시스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아주 억대 카메라를 사실은 반도체 공정에는 거의 억대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분량 판별하는 그런 카메라들은 그리고 그것은 전용 아마 컴퓨터 시스템을 붙여서 처리하고요 지금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만든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노트북과 옆에 두고 스캔을 옆에 두고 이렇게 분류기를 처리했다 이러면 결국은 로직에 따라서 1번이 2번 되기도 하고 2번이 1번 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2018년 모델에서 보이는 뒷면의 모습입니다 2018년 모델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usb 이렇게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4개 플러스 1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분류기에 usb를 연결하다니 노트북이구나 노트북 분류기구나 노트북 조약기구나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뜯어볼 수가 없었잖아요 연결 상태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칩 구성을 몰랐었는데 확정한 거죠 이제 이것을 확정한 겁니다 저희가 그게 땅땅땅 한 거네요 그냥 예 예 2018년도 모델에도 허브 들어 있다 이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네요 오늘 우리 인터뷰 가운데서 네 그게 총 5개네요 usb가 네 이렇게도 많이 해놓고 실제로는 안에 내부 안에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번에 아까 한 것처럼 연결하면 그냥 오만 짓을 다 하겠네 통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예 2014년 10년 모델에는 4포트짜리가 있었거든요 칩이 저희가 확인한 게 4포트짜리입니다 그런데 2018년 모델에는 아마 8포트짜리나 10포트짜리 칩을 붙여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새 모델이니까 usb 포트를 더 과감하게 많이 붙여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멍만 해도 벌써 4개가 되니까 밖에서 보이는 것만 4개니까요 안에는 더 많으면 한 18포트짜리 칩을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8포트 정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상상 가능한 모든 일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반 준비가 돼 있었다 뭐 이렇게도 추측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통신장치가 있네 없네는 장난이죠 장난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usb 포트도 다 개방을 해놓은 상태로 뭐 해킹이 되지 않는다 통신이 되지 않는다 그걸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usb 포트가 개방되어 있고 얼마든지 뭐 이렇게 노트북으로 그것도 조작하고 있었고 심지어 내부적으로는요 노트북과 스캐너가 usb 허버를 거쳐서 실제로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 지금 이 포트 보이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포트 5개 보이는 이 부분 외에 별도로 실제로 스캐너하고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안으로 보통 보면 노트북에 보면 한쪽 면이 usb 포트가 있고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정확하게 실물을 못 봤으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노트북을 싹 슬라이드에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끄집어냈죠 정확하게 우리가 구석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꽂혀서 그 usb 포트에 꽂힌 것이 결국은 지금 스캐너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퍼즐들이 다 조합되네요 공성감 tv에서 찍었던 그런 영상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이제 구현이 된 거네 저희도 처음에는 뭐 사진만 봐가지고는 이걸까 저걸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직접 뜯어봤지 않습니까 2010년 모델이지만 직접 뜯어보니까 확정이 되는 거죠 이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28페이지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차분화 이거 참 28, 29가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28쪽하고 29쪽을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비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이고요 29쪽을 잠깐 보여드리면 주시면 먼저 정상을 또 봐야 비정상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 29쪽을 보여주시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 이게 정상인데 이 정상을 완전히 벗어나버렸다 벗어나서 아주 편법 아주 반칙 비정상으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아주 중요하네요 이 두 가지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기술자들이 딱 보면 대반에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에 내부를 커넥터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성만이가 이야기했던 것은 정상적인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였어요 사실 말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정상적으로 단순한 개수기 장치다 그냥 은행에 가면 지폐 개수기처럼 드르륵 하듯이 그렇게만 해주는 장치다 라고 해서 정상적인 분류기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밑에 있는 정상적인 거고요 지금 비정상 28쪽에 보면 비정상의 다이그램처럼 되면 이건 분류기가 아니라 이건 조작기다 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인터뷰의 하이라이트이자 정점이자 절정이자 압구는 28과 29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거의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네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28쪽을 보시면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캐너 이미지 센서라고 했는데 거짓말이고요 이미지 센서는 부품으로 있어야 되는데 부품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품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스캐너라는 거죠 옛날에 쓰던 위조 지폐 간별 장치에 그걸 그냥 데려다 와가지고 집어넣은 모듈로 그죠 네 몰래 숨겨놓은 거죠 사실은요 숨겨놓은 거지 이걸 뭐 그렇게 사고 이걸 이미지 센서라고 우기는데 이미지 센서 아니고요 완제품 스캐너입니다 스캐너가 usb 2.0 허브를 허브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lg그램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노란선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기계 장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건 예술이네 사기라는 거죠 예술이네 그리고 실제로 usb 2.0 허브를 보도에 붙여놓으니까 마치 기계 장치에 연결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그 usb 2.0 허브를 왜 그 기계 장치에다 장착을 해놓고 마치 기계 장치에서 연결된 것처럼 사기를 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는 lg그램이 다 분류 1번 2번 분류 다 처리하고 결국은 mcu에다가 이렇게 하얀 선을 따라서 명령만 하고 있었죠 1번 표로 보내라 2번 표로 보내라 그리고 mcu와 fpj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스위치 게이트 스위치 있잖아요 종이가 들어가는 길목을 여는 스위치들이 1번 2번 열면 그렇게 그 캐비넛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번 표도 2번으로 명령만 lg그램이 명령만 하면 그냥 쑥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lg그램이 왕이네요 나머지들은 다 슬레이버들이네 네 슬레이버 이렇게 슬레이버라고 제가 마스터와 슬레이버인데 lg그램이 원래 마스터가 아니었는데 이 성관이가 말한 것은 분명히 마스터가 아니었어요 결과를 보여주기만 한다 뭐 구동할 때 뭐 좀 이렇게 시작할 때 뭐 누르는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죠 알고 보니까 네 사기라는 거죠 사기 이런 대국민 사기를 벌인 거죠 행사 콜롬부가 울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상 정상을 보이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거든요 지금 성관이가 말했던 것 그다음에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것입니다 스캐너가요 스캐너에서 진짜 이미지 센서죠 이미지 센서 스캐너로도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FPGA로 인결되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로 존재하면 안 되고 이미지 센서로 존재해 스캐너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미지 센서가 이미지를 읽어서 FPGA나 MCU로 보내야 됩니다 이미지를 보내면 그런데 그러면 이 FPGA와 MCU는 아주 고성능의 MCU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나랑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프로그래머도 프로그래머도 노트북에서는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도 크고 CPU도 크고 이러니까 쉽게 프로그래밍 가능하지만 이 조그만 칩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압축을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아주 최고 극 난이도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고난도 기술이 이걸 개발하려니까 몇백억씩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개발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감황이 없는 거죠 만약에 개발기가 1년에 100억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출시를 못해버린다 그러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돈은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난감한 상황에 접하니까 이 기술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이 상황을 아주 초고난이도의 기술 개발 상황을 벗어나고자 정상적으로 개발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FPGA MCU를 거쳐서요 게이트 스위치를 직접 MCU가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 MCU가 칩이 명령을 해서 1번 게이터로 2번 게이터로 옮겨야 되는데 이걸 명령을 칩이 하고 있는 상태면 이 MCU가 직접 명령하고 프로그램 판단해서 스위치를 열고 닫고 1번으로 2번으로 보내는 상황이면 이건 조작이 좀 어렵거든요 실시간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주 어렵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져서 그래서 보통은 이건 신뢰를 합니다 이렇게 인베디드 스탠드 얼론으로 개발되버리면 그건 칩을 프로그램 바꾸는 시간도 꽤 걸리고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쉽게 1초 안에도 바꿀 수 있지만 이 MCU는 만약에 그 이미지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적어도 30초에서 1분이 걸립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올리는 데만 로딩하는 데만 그래서 그것도 하드웨어 장치에다가 프로그램을 로딩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고 그다음에 위험도 있고 오류가 날 위험도 있고 해서 결국은 하드웨어 장치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돌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거의 조작이 안 일어난다 저희들은 이걸 기대했던 거죠 사실은 하도 순간이가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순간이가 줄창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LG그램이 다 한 거네 네 사기죠 사기 전혀 투표 굳이 불유기가 아니라 이건 조작기라고 제가 열심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트북 조작기라고 이게 팩트라는 거죠 노트북 조작기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안 한다면 이건 K보팅이 아니라 K사기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정보통신을 하신 모든 분이 이건 절대 동의 못합니다 이건 이게 정상이거든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방송 보시고 이걸 좀 퍼나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부정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아주 단순하게 전자투표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다 전자투표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를 보니까 나중에 모든 것이 LG그램이라는 노트북에서 컨트롤되는 투표지 분류 조작기인 거죠 노트북 조작기가 선거에 투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국민 사기고요 이걸 대국민 사기를 누군가는 그 2014년부터 쯤 했을 때부터는 누군가는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죄를 하지 않고 계속 밀 붙인 당사자들은 전부 저는 마땅히 국가의 노골 받고 범죄거든요 사실은 국민을 속인 범죄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이건 명확하게 이거는 매국노적인 범죄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 사업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계신 조혜주 상임위원 과장 그 당시 선거과장이었을 겁니다 그때 주무과장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무기나는 상태로 대부분 다 간 것 같아요 어디 안에 이렇게 카르텔처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선거관이가 우리 분류처리의 기술의 전자적인 기술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막연히 기계장치가 잘 분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발자들이 잘 개발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심지어 중앙선거관이 조혜주 이렇게 특허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특허 특허 문서에도 보면 나와 있거든요 막연한 자신들의 기대감을 담은 특허가 있습니다 그건 특허가 기술적인 진보가 있는 특허가 아니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형식적 특허죠 그 내용 문서를 보면 이 추진한 사람들이 디지털 전자기기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아주 무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라든지 이런 기술이 지금까지 아주 진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당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것은 아니다 만약에 적용하려면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개발에 1차를 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거의 대당 1억에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기술 수준으로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분류기를 만들려고 하면 극악의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15일 이번 선거 때까지만 해도 우리 케일, 보팅 기술을 믿었습니다 사실은 극악의 기술을 뛰어넘었구나 참 우리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피와 땅을 흘려서 개발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이건 기술이 중하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기 오선지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LG그램은 LG하고 한빛 시스템 둘 가운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아마 LG그램 컴퓨터를 납품받아서 한빛 시스템에서 한틀 시스템에서 다 하신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한틀도 책임이 피하려고 할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주문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LG그램은 노트북을 그렇게 납품하러 해서 납품했다 노트북이니까요 그냥 그리고 결국은 소프트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조직처럼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죠 한틀은 한틀대로 이렇게 위에서 지워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기계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냥 사실은 슬레이버만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마스터 이 안에 노트북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을 것이냐 저는 한틀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틀은 그저 그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긴 했는데 하청일 것이다 그 프로그램에 그 한틀 안에 있는 조직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문서도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통계를 분류 처리한 결과를 전송하는 버전 또 한 버전은 전송하지 않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문서조차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 시작해서 2004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혼선을 빚습니다 문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 혼선을 빚는데 심지어 한틀도 그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틀은 개발이 너무 난해하고 힘들고 하니까 적당선에서 이런 장치를 개발하라고 하니 개발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노트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고 결국 부전선거를 주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정돈을 30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정돈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예예 지금 30페이지 보시면 비정상 노트북 조작기와 정상 인베디드 투표지 분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분류할 수 있는데 위아래를 보시면서 번갈아 보시면 비정상은요 usb 2.0 허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더를 장착해서 노트북에 직접 연결하여 이미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캐너를 usb 2.0 허브를 통해서 바로 연결하고 있는 상태죠 이걸 감추고 있었던 거고요 그 정상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fpga 또는 전용칩이 필요합니다 아주 기술이 지약된 전용칩 asic이라고 하거든요 asic으로 만든 이 전용칩을 통해서 보드에서 이미지 분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트북에서 합니다 위에는 비정상은요 그리고 비정상 노트북 조작기는 매우 저가입니다 이 저가가 800만 원에 납품한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초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통상 1억 정도 할 것이다 대당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선관위가 이걸 막 추진해버린 겁니다 예산도 없이 그런데 무슨 의도였는지는 벌써 이 선관위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는 원래 있던 시장이 아니고 이 가격을 결정한 것은 선관위다 결국은 이렇게 저가 비정상 노트북 조작기를 주도한 것은 선관위다 당연히 업체는 비싼 것을 납품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상 노트북은 보면 노트북 조작기는 지금 현재 선관위가 만든 거예요 중간 난이도의 기술이면 됩니다 중간 난이도의 기술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정상적으로 만들면요 아주 초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칩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초고난이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펌웨어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난이해진다 거의 뭐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사태를 겪고 나서는 대한민국은 절대 이런 분류기를 전자기기를 쓰면 안 된다 이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가장 핵심 파트는 이제 찐빵을 하면 이제 뭐를 뭐 핵심을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인 것은 다음에 뭐 사진만 간략간략하게 보고 간략하기만 설명드리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이미지 보드라고 32쪽에 있습니다 32쪽 넘어가면 33쪽에 이제 사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보드인데요 이미지 보드인데 이것은 한 틀 스캐너를 그냥 분해서 여기다 앉혀놓은 겁니다 이 보드는 뭐 이렇게 조금 변경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틀에서 이렇게 스캐너 안에 있는 부품을 뜯어서 옮겨놨다 이게 이미지 보드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붙였거든요 네 스캐너 이미지 보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 전원은 그냥 아답타 snps라고 하는데 이 덩치 큰 것은 그냥 전원 장치고요 네 그것은 뭐 그 그냥 기승품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드라이브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보드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모터 드라이브 보드는 뭐냐면 투표지를 옮겨야 되잖습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착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모터가 들어가는데 이 스텝 모터는 이렇게 속도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보드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뜯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적외선 송신화 수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개월 가까이 됐는데 저는 뭐 이게 센서가 100개월까지 되기 때문에 FPGA를 쓰지 않았나 너무나 입출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이런 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냥 모터 드라이브 보드가 이제 한 3개가 똑같은 명씩 3개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스캐너 USB 커넥터 보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스캐너 USB 커넥터 보드 USB 커넥터를 안에다가 장착을 해 놓으니까 외부에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보드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USB 커넥터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고 오시죠 여기서 네 39쪽입니다 39쪽 봤습니다 네 39쪽에 보면 USB 커넥터 39쪽에 보면 예 39쪽 봤습니다 예 예 USB 커넥터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디 왼쪽에 있습니까 이게 금색 금속 색깔로 띄고 있는 가운데 부분 점에 보면 이게 막 많은 거 이야기하니까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예 예 예 제가 이게 시간차가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예 이 금속 부분이 예 보이네요 맞네 금속 부분의 가운데 금속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USB 커넥터거든요 예 USB 커넥터 그러니까 그냥 안에 기계 장치 안에 몰래 숨겨놨다 스캐너를 그리고 여기다 톡 연결해 놓은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름도 보면 메인보드에 이름을 새기거든요 보통은 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스캐너 메인 컨트롤러 R 버전 18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스캔 메인 예 예 콘넥터 이렇게 코는 보통 콘넥터거든요 예 R 1.8 이렇게 해서 이거 자수죠 자수 그러니까 스캐너를 연결하기 위한 그냥 콘넥터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43번은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전에 2018년도 모델 중앙선가리가 시원할 때 보여준 것과 거의 비슷한데 뭐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칩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S-RAM 메모리라고 해서 다리만 많고 하지만 저게 좀 더 기술이 집약되면서 저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4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메모리입니다 외부 메모리 저 메모리가 성능이 좋아지면서 칩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저렇게 많던 메모리들이 46쪽도 마찬가지고요 46쪽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보드가 실제로는 기술이 칩이 고성능이 되다 보니까 더 좋은 칩이 붙다 보니까 이런 많은 기능성 부품들이 싹 사라지고 많이 줄고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되는 거고요 48쪽에 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진이었죠 보셨던 이게 중요한 사진이게 이게 이제 USB 허브와 USB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그런 사진 심지어 USB 커넥터가 내부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각 커넥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커넥터까지도 보일 겁니다 한마디로 안에 숨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49쪽을 보시면 이건 이제 전원장치 전원 컨트롤러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미지 스캐너에서 떼어놓은 부분 저희가 이미지 스캔에서 그래서 51쪽부터는 계속 이미지 스캐너인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하게 다 찍어봤고요 이것도 51, 52 다 이미지 스캐너의 부품들을 확대 촬영한 겁니다 53쪽까지 그래서 아 이게 이 분류기를 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스캐너구나 라는 사실을 대충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이고요 5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캐너입니다 부품을 떼운 겁니다 56쪽도 스캐너를 확대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치면 보드에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나 했더니만 스캐너에서 떼왔구나 그리고 57쪽이 이제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캐너 이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만든 그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만든 부품이다 보니까 이 스캐너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를 아침에 제가 이제 어제 강의했던 것보다 오늘 훨씬 더 하루 만에 훨씬 더 진보한 버전 같습니다 지금 그때 어제는 제가 돌아오자마자 서로 한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usb 장치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다이어그램도 조금 더 수정하고 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설명하는 부분이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총론 지금까지 발표하신 걸 또 계속해서 요약해서 전달하고 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정리정돈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또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총론 하시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또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좋은 도전 과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합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양질의 방송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제 미디어 A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상당히 내실이 있고 또 전문적인 분야를 굉장히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이 제시를 하니까 오늘 방송 마치시면 꼭 미디어 A님 채널 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투표지 분류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저는 실제로는 성관위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저는 생활 습관이 없어서 성관위가 그렇게 진지하게 그냥 단순한 분류기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엔지니어지만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대로 믿었는데 이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이것은 노트북 조작기다라는 사실을 구리 성관이 그 다음에 시연 그 상황 속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게 분류기가 아니라 조작기가 아니냐 그렇게 의심 그러니까 물건이 없었으니까 확정을 못했었는데 결국은 2010년도 모델 직접 뜯어보면서 이게 분류기가 아니라 조작을 위한 장치다 이 조작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그 분류기 안에 스캐너가 그대로 부품이 이렇게 스캐너가 마치 스캐너 이미지 센서의 모양을 갖추고 실제로는 제품이 완제품이 그 안에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usb 허버 컨트롤러를 그 안에 몰래 또 숨겨놨고요 실제로는 보드 형태로 있지만 사실은 그냥 감춰놨다고 보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트북을 그대로 연결한 상태 그러니까 스캐너와 허버와 usb 허버와 노트북을 그대로 안에서 연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기계 장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구성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투표지 분류기는 결국은 이 노트북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지우지되고 있었던 그래서 이런 1680표가 1810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아주 우스꽘스러운 문제가 생겨나는 이런 분류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4.15 총선은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조작인데 이 투표지 분류기의 역할은 결국은 아주 미세한 카운터 2표가 남는다든지 10표가 남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조작을 감추기 위한 어떤 뭔가 조작을 감추기 위한 도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분류기를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노트북을 프로그램을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들한테 그리고 프로그램을 심지어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조작에 자인하는 것이다 저는 명백하게 보도에도 보면 스캐너 커넥터라고 있습니다 스캐너 커넥터 그래서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한털이 국민을 그렇게 속였지만 자백하고 있는 증거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10월 23일에 열렸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변호사분으로 나오신 대륙아지오의 변호사분 말씀이 투표 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은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증거의 매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참석하신 변호사님 한 분 함께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다섯 분을 다 인터뷰를 해봤으니까 두 분 빼고 다섯 분이 다 크로치 해결한 결과 정확하게 투표 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참 검찰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건데 검찰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준비기일이 아니고 만약에 정식 재판이고 이렇게 속지가 되는 상황이었으면 그 한마디로도 이미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그냥 어떻게 증거를 삭제했다는 소리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미 그러면 피고가 피고 변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선거 무효 선거 무효 사유가 이미 확정이 돼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재판은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오늘 그래도 상당히 미디어 A님이 절제된 그런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 꽝 치지 않고 이렇게 다행이다 전부 인큐리즈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자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주 절제된 표현을 해주셔서 당부는 안 드렸는데 알아서 하나 하시겠나 했는데 오늘 상당히 절제되고 자제된 그런 말을 해주셔서 케빈 백님처럼 참 검찰이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지금 이거 압수수색을 해서 노트북을 포레지 가면 바로 이건 전부 체포각입니다 노트북 분류기 안에 노트북 프로그램을 포렌식하면 지운 것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4월 15일에 쓴 그 노트북 그 노트북만 확보가 되면 원래 그 확보해서 강제수사하면 이미 부정선거랑 서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대법원조차도 승관위가 바라는 것은 종이 분류입니다 종이 재개표인데 종이로만 하겠다 이건데 지금 이 투표지 분류기가 종이를 다 맞추는 역할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끝자리를 맞추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러면 충분히 종이는 이미는 맞춰놨다는 거거든요 개표 당시에 맞춰놨는데 안 맞는 것 때문에 끝자리가 조작을 하다 보면 표를 집어넣다 보면 과잉연에서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투표지 분류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 그다음에 선관위가 피고가 재금표 수개표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제가 들었을 때는 이미 맞춰놨으니까 제발 이렇게만 해주고 끝내주세요라는 표현으로 들리고요 지금 이런 기계장치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서버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은 부정선거는 자백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상완 대법관님이 거의 변론준비기일 10월 23일 날 마지막 시간 됐을 때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11일 9일 날 수개표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김상완 대법관이 퇴정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퇴정해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회의를 하고 그렇게 그럼 11일 9일 날은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보니까 검찰이 그 탈원전 관련해서 경제성 조작 혐의에 관해 가지고 그런 정부 종합청사 내에 있는 그런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럴 때 다 압수수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물론 대전지검이 하는데 보소 세상에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당신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딱 하나다 이야기야 그럼 선거사범 한 사람도 조차도 수사를 안 한 검찰이 세상에 어떻게 검찰이냐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왔는데 오늘 미디어예님이 그 점을 지적해 주셨네 어쨌든 또 말씀하시죠 지금 원전 문제로 감사원에 고발이 있고 나서 수사를 개시한 것은 그냥 뭐 겨우 신용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이 정도의 1조가 넘는 그런 국고 손실 탕진이죠 그냥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문서를 갖다가 파괴한 사건이면 역장 없이 일단은 바로 구속해서 역장을 청구하는 긴급체포사항이거든요 사실은 444개를 지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마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체포나 구속 없이 그냥 압수수색부터 먼저 한다 이건 정말 저는 국민들 눈을 그냥 아지 못해서 이 공무원들 희생양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중에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 투표지 분류기도 마찬가지고 강제 수사를 적각해야 될 사유가 무진장 많았거든요 무진장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적 수사가 이 검사의 아주 고질적인 대한민국 검사들이 치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검사를 저도 검찰개혁하는 것은 그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권력을 위한 검찰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 계속 검찰이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지금 현 정권도 검찰개혁을 예약하게 하고 있지만 진짜 검찰개혁은 우리 외국 시민들 자유 우파 시민들이 봤을 때 이 검찰들이 검사가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은 진짜 반대국적인 행위고 이건 조폭적인 행위고 검사로서는 수치거든요 수치 이 수치를 갖다가 어떻게 검사들이 감당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나가면 이게 폭탄이 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직접 오실 필요도 없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니까 좀 자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면 정말 이런 인터뷰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여러분 마치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해가지고 밴드나 아니면 SNS에 적극 올려서 많은 분들이 실체를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수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